아 잠시만 찍으려구요? 어 오케 박하지 작은거 한마리 오케 오케 한마리 오케 오케 한마리 와 저거 잡았네 야 떨어지다가 놀았다 와 이렇게 공단을 옆에서 알라두고 와 잡았어 오우 하 안뇽이 계세요 여러분 하 별로없다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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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흠흫퐁 와 크다 이거 크다 이 사이즈 이 개중에선 되게 큰거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우와 와... 와... 클라스! 와... 아 가진데요 아 너무 작다 아 더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